이상하다. 네가 이렇게 데려다주니까. 자주 데려다줬잖아. 아,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지. 아, 이젠 내가 애인이라서? 넌 참 특정 단어들을 주의하지 않는구나. 넌 특정 단어만 주의하고? 그렇다면 내가 이쯤에서 서슴없이 이런 멘트를 해야 되나? 라면... 먹고 갈래? 난 먹지도 자지도 않아. 아이, 진짜 그게 아니잖아. 너 내가 진짜로 받아치면 곤란할 텐데. 와, 얘 진짜 무서운 애네. 야, 너 그런 거 다 어디서 배웠어, 어? 너네한테. 내가 너네만 지켜본 세월이 좀 길거든. 야, 너 어디 가? 야, 어딜 들어가? 라면 먹자면. 야! 씨... 어? 야, 없어. 어? 삼겹살, 먹고 갈래? 아... 아... 아...